우리 아가씨, 공주님이네요. 우리 아가씨, 공주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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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잠시만요, 틀에 밥 주고 있어가지고. 아, 네네, 제천여시 어디야? 이게, 저는 한 3월달, 피해자가 30년 가까이 되고, 지금 피해액이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한 4억 넘고. 지금 그 돈이 를 BG 있죠? 네. 그거 별풍선으로 4억을 썼어요, 올해. 그 별풍선으로 4억을 썼어요, 올해. 그 별풍선으로 4억을 썼어요, 올해. 그럼요, 저 소 Centra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